변상욱의 기자수첩 변상욱대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말정산을 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요. 연말정산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다들 맨날 해마다 하는 건데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연말정산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 저희 아버지 때는 세게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얘기했던 건가요? 우리나라 소득세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소득세라는 근대적인 세금 제도는 1934년 일제강점기 때 도입이 됩니다. 1종 소득세는 법인소득이고 2종은 이자 배당에 대한 원천과세고 3종 소득세는 이 나머지 것들에 속하지 않은 개인소득.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봉급에 대한 세금은 당시로는 3종 소득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해방이 되고 우리 정부가 수립되면서 소득세법 개정을 하고 거기서 법인소득세가 떨어져 나가서 소득세가 아닌 그냥 법인세가 됩니다. 그래부터 소득세 법인세로 양대체제가 갖춰지는 거죠. 그러다가 또 법 개정을 하면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집어넣었어요. 봉급을 다 탄 다음에 나중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매달 봉급을 탈 때 소득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 제도죠. 1951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근로소득 중에서 원천징수를 해야만 하는 특별소득이 있습니다. 봉급 중에서도 특별한 봉급이 있는데 그 봉급의 기준이 뭐냐 하면 종업원 10명 이상인 사업장. 그때 당시는 종업원이 10명만 넘으면 엄청나게 큰 거였나 봐요. 큰 사업장이었나 봐요. 특별로 처리해서 이거는 원천징수 과세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소득이고 그러다가 드디어 근로소득을 갑과 을로 나눠서 갑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 의무를 갑에다가 부여를 하죠. 갑근세라고 흔히 불렀는데 그 갑이 드디어 등장을 하네요. 이제는 쓰지 않잖아요. 이제는 쓰지 않습니다만. 제일 익숙한 이름이 아마 갑근세일 겁니다. 갑종근로소득세. 1956년 12월에 소득세법을 또 바꾸면서 12월 말 되면 아무튼 세법을 바꿉니다. 처음으로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을 했고 갑종에 해당되는 게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 퇴직금 이런 게 갑종. 아니면 나머지는 을종이 되는 거죠. 을이 뭐냐 그럼. 갑이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을이 뭐가 있냐. 옛날에 이런 게 을입니다. 유엔군에 가서 근무해요. 유엔군에 가서 일해주고 돈을 탄다. 그러면 이거는 을 로 갑니다. 미군 군속이 되어서 미군에서 돈을 탄다. 이것도 을 로 갑니다. 세금을 안 내고 어떤 사람이 도망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세금은 을종이 됩니다. 이런 게 을인데 이제 을도 계속 바뀝니다. 1967년 보니까 유엔군에서 받는 건 을종인데 미군에서 받는 건 을종에서 다시 또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게 있고요.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번 돈들도 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닌 다양한 소득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법도 계속 바뀌고 그러다가 결국 갑종근로소득세, 갑근세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죠. 없어지고. 현실과 자꾸 맞지 않고 불명확해지는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세법을 자꾸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의 연말정산제도는 언제 시작이 된 건가요? 연말정산제도의 처음 시작은 1974년 12월 개정 때 도입됐으니까 이제 75년부터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1975년에 뭐가 시작됐느냐 하면 종합소득세제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이나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거기다가 누진 세율을 매겨서 세금을 걷어내는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1975년부터 일하면서 받는 봉급이 종합소득으로 포함돼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종합소득세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런저런 요건과 개인의 상황들을 다 감안해서 정산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제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연말정산제도. 그런데 이게 매년 바뀌는 것 같고 이게 좀 복잡하고. 뭐 지난해 했던 것처럼 하려면 그건 또 바뀌어서 아니라고 그러고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갑자기 또 뭐 신용카드는 얼마까지 공제해 준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것도 또 다운시키고 자꾸 그러는데. 이게 완전 일이어서 드디어 해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직장인들. 해마다 힘들어요. 저는 제 손으로도 완성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근로소득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말씀드리는 데처럼. 그다음에 소득구조도 자꾸 변화하고. 그러니까 이것대로 했는데 형평이 안 맞아요. 또 새로운 게 생겨요. 또 하나 문제는 정부 재정이 자꾸 어려워져요.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제를 넓혀주고 이거는 공제를 줄이고 가능한 한 합산하면 정부가 세금을 가장 많이 걷는 쪽으로 제도를 자꾸 바꾸게 되는 거죠. 방법을 짜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연말정산제도도 달라지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제도도 달라지고. 지금도 국회에서 세금제도를 또 바꾸자고 지금 여야가 된다 안 된다 지금 싸우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일 크게 바뀐 게 뭐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연말정산제도 중에서 지금 제일 핫한 이슈는 외국인 연말정산입니다. 이게 늘 어렵습니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받은 봉급이 있으면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안 하나요? 1월부터 5월까지는 예를 들면 브라질에서 근무를 하다가 6월부터는 한국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럼 내 봉급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나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의료비를 지출했는데 이거 공제되나요?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느냐.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인데 아들, 딸은 국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때 그러면 그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는 면제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잡하죠.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필리핀 내 나라의 고아원에 기부를 했어요. 그럼 이 기부금은 기부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것들 어렵습니다. 외국에 기부했을 경우에 기부금 인정받는가? 네. 이런 경우는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 규칙에 딱 못 박혀 있습니다. 법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고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닙니다.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실컷 긁었습니다. 이거 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거. 이거 안 될 겁니다. 불가능할 겁니다. 네. 불가능한 거 나와있네요. 연말정산을 잘 하셔서 많이들 돌려받으시면 되는데 참 복잡한 게 많죠. 시간상 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요새 피싱이 유행합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피싱. 그래서 2014 연말정산 모바일 어쩌고 저쩌고 사칭한 거 환급금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칭입니다. 세금 절약 방법 알려드리죠. 이렇게 또 사칭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용카드 연말정산용 사용내역 조회를 또 해드린다고 사칭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 사례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모바일 앱을 위조해 가지고 가짜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스미싱, 파밍 이런 거 이것도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앱의 외형만 보고 믿었다가는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스마트폰 내에 다운로드 앱을 실행해서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에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들은 일단 삭제를 다 하셔야 이거는 나중에 피해가 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들은 경찰청이나 국세청 가서 자세히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올해 적지 않은 돈을 토해낸다고 하는데 또 왜 이렇게 된 건지 누가 이렇게 만든 것인지 연말정산 관련해서 또 관련한 인터뷰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욱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